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어서 권한이 막강해지는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경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경찰에 대한 통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경찰이 독립 중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겉으로 듣기는 그럴 듯 하지만 그러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경찰이 통제를 받지 않게 되면 아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청와대 권력과 경찰이 결탁했을 경우에 단적인 예로 청와대 비서관과 해경 사이에 결탁을 하니까 북한 지역에서 피사를 당한 서해 공무원 사건도 그야말로 자신 월북으로 싹 바뀌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대준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제라는 것은 수사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을 거쳐서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 전체에 대한 예산과 인원 등을 포함해서 사무 전반에 관한 적절한 통제를 한다는 것인데 이걸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과거에 나치 독일의 나치나 또는 중공의 공항 같은 이런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탄생하는데 이거 제대로 통제를 안 되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더욱더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경찰 공무원들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면서 릴레이 삭발 시위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등 4명이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삭발 시위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경찰이 삭발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정부에 대해서 바로 반기를 들고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삭발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들이 격그리에서 퇴장을 할 때 삭발하는 것처럼 민족의 집합이라고 하는 경찰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단으로 삭발을 하고 릴레이 삭발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검찰의 권한을 뺏어가지고 경찰에 준다고 한 게 더불어민주당의 안인데 더불어민주당 안대로 그러면 경찰이 권한을 갖고 난 뒤 우리는 그 누구부터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검찰도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통장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은 아예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아주 위험한 기구가 탄생한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에서는 경찰은 자신들만의 제왕적 경찰국가를 꿈꾸나요 민주적 통제 그 민주는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습니다. 오늘의 광고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그리고 사슬면에 나와 있는데 이 건에 관해서는 자신들만의 제왕적 경찰국가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발상이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여기에는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남겨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경찰들을 선동하는 듯한 그런 언행을 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까 사표를 던지면서 그러면서 경찰 안에서도 경찰들과 함께 나는 뜻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창룡 개인 정치를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 출발하는 날 그날 사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감사와 수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사표를 수리하겠다라고 밝혀서 이 후속 조치가 임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유민주당이 밝혔던 기사 같은 성명서, 성명서 같은 기사의 광고 문화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 등을 발표하자 경찰 노조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이 경찰 독립선언서 등을 통해서 권력 종속이 아닌 민주적인 통제를 요구한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다섯 가지 조항에 걸쳐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찰은 국군 다음의 무장집단입니다. 정부 조직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요? 누구를 위한 경찰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해서 국가 운영 권한을 맡겼고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헌법과 정부 조직법 제34조 3항에 의해서 치안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가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4만 명의 무장조직을 거느린 경찰은 이렇게 국가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지 독자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독자적으로 위에 머리가 없이 그냥 독자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안부 소속에 있는 기고라는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나 무정부주의적인 주장은 극단적인 무책임이자 조직이기주의다라고 지금 자유민주당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독립하겠다 이러면 그러면 외청에 있는 조직이 다 독립한다면 산림청도 독립한다, 관세청도 독립한다, 이렇게 되면 병무청도 독립한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독립할 수 없는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걸 독립하겠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아주 선동적인 발상이라고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외부 민간인 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한 이른바 민주적인 통제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어불성술로서 특정 집단의 전행을 말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소속기구입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책임 수행이 가능한 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과 국민이 권한과 주권을 위임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따라서 국민과 대통령으로부터 의무를 부여받은 행안부의 책임 아래 안건을 논의하고 어길하는 기구이지 민주적 통제를 할 수도 했어도 안 되는 기구입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안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지명하고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그 대통령이 교체가 되고 잘했으면 그 정당에 또 기회가 주어진 거 못했으면 지난번 문재인처럼 정권이 바뀌게 되는 이게 민주적인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통제를 안 받겠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세 번째, 경찰 수사 기능을 이유로 경찰 독립을 주장하는 건 조직 이기주의입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이미 법령에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처럼 준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상관에 적법한 지휘감독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별적 사건 수사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립한다고 하는 핵심 이야기는 개별적 사건 수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부터 독립을 받겠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하는 취지인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관과 청장부터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그만두고 나면 변호사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찰들은 자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검찰이 그만두면 변호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땄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여기 경찰과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벗어난다 또는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문제하고는 변호사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경찰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뭔가 그 앞에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지명을 받은 경찰청장의 선동과 중간간 모델이 거의 합세해가지고 말하자면 경찰 노조격인 직장협의회가 나서서 이렇게 선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경찰국 신설이 과거의 치안본부와 같다는 건 불수원한 선동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직접 통제 유혹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경찰 인사에 개입하는 등에 경찰을 직접 통제 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대통령실은 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으로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여기에 청와대 대신에 대통령실이 옮겨오면서 대통령실의 권한을 대폭 줄였습니다. 기부도 줄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는 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행안부 경찰국 신설으로 인해서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뭔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에 들어서 조율하고 협의하던 걸 없애버리고 장관에게, 그 기구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뛰어넘어서 청와대에서 옥상옥, 망기진람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여기서 반발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시행령으로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적법 절차입니다. 이 시행령을 마련해서 정부 조직법과 개별 법령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행정 각부 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아니라 정부의 시행령으로 당연한 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이 반발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 민정수석실에 있는 수석이나 또는 거기 치안비서관이 경찰 인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고 또 간섭하고 지시를 내리고 지난번에 봤듯이 행정관 한 사람이 해경왕이라고 불렸습니다. 해경왕. 그러니까 해경 인사를 좌우지할 정도로 청와대에서 역할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청와대에서 내려놓고 장관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장관은 총리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독립된 기구로 중립화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무시하고 우리는 아무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조직을 만들어 놔 놓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들이 지금 삭발을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행동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당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찰의 시민적 통제라는 말의 실체는 또 민주적 통제라는 말의 실체는 특정 집단의 전형이자 극단적인 무책임입니다. 무장조적인 경찰의 인사, 예산, 조직권을 시민단체에 능기자는 말입니다. 그들이 5200만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청와대 전형시대가 낳은 검수완박이 아예 경찰 공용화로 더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경찰 공용화.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통제를 해야 된다. 어떤 권력이라도 통제를 합니다. 과거에 절대왕정에 있어서도 이게 공화정 바뀌는 사회의 의회가 있어서 권력을 통제를 했고 견제를 했고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그렇게 나눠서 3권 분립이 된 것도 권력이 각자로 독립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는 시스템. 이게 안전하고 서로 독립하면서도 그러나 전형을 막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경찰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시스템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 경찰이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하고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